숨막히는 호동봉도, 별을 잡는 악분도 승복리의 숨가까지, 건지고 건지고자 우리가 밀려가면, 고추가 쓰러져 최후의 복부를 승리하려라 자, 우리 부산 긁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복부를 승리하려라 끝까지 싸워라 거기맥친 원단 한도, 비가 들려 운 너도 사과가 이 하승 속에 생기고 생겨나 우리가 물 먹으러 모든 것에 다 맡겨 최군의 복부에 빛봉 달렸다 너무 힘이 부서 들고 아무것도 할게까지 최군의 복부니라 눈까지 써봐라 여러분 이제 곧 4시부터 행진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외침이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진을 통해 직접 여러 시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낭낭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행진 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을 보여주는지가 매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진할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두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주변에서는 행진을 극복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태극기가 단독 행진을 해야 우리의 웅장하고 경건한 태극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플랜카드 앞에는 행진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랜카드에는 우리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연도 시민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일반 방송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애국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곳곳에 세계에 이 모든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행진을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확실히 화면에 잡힐 수 있게 그 앞에서는 행진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수막 앞에는 공간을 유지해야 그 현수막의 내용이 잘 방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모두 강력한 목소리 강력한 개인 언론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시작될 행진에 모두 참석하시어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분명하게 알립시다 다음은 다음은